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또 특별히 성도들이 새해는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좀 성숙하게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성경도 새롭게 1월 1일이 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십 년째 창세기만 계속 몇 번째 읽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읽다 보면 또 이렇게 또 한 레위기쯤 가면 또 이렇게 시험 들어서 포기하게 되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창세기도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이게 분명히 한글로 쓰여있고 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는데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믿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이게 믿기 어렵다 그래서 새해에도 또 잘 믿는 것을 실패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기 위해서는 내 머리로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대체로 수천 년간 이런 원리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지식들과 지혜들은 먼저 머리로 이해가 되고 사람의 생각과 논리로 다 합리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서야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 내가 머리로 논리로 합리로 이해가 될 때 그때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에는 반드시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많이 공부하면 지식을 많이 쌓으면 더 연구를 많이 하면 생각을 하면 다 알 수 있고 다 깨달을 수 있고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다 알 수 있다라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철학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 헬라 문화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사람의 머리로 생각으로 논리로 지식으로 사람의 언어로 계산으로 다 이해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참 진리다 진실이다라고 생각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냥 뭐 철학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분들은 정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고 딱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딱 반드시 딱 떨어져야 해결이 되는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와 세상살이 속에서 무조건 내가 다 알 수 있고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고 신앙생활도 더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이해되어야 되고 내 판단이 무조건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천재도 평생 공부하고 노력해도 사람과 세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평생 평생 살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갈수록 더 모릅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내 감정이 왜 이런지 내 생각이 왜 이런지 또 배 아파서 낳은 자기 자녀도 갈수록 키울수록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우리 애는 갈수록 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지식도 부족하고 다 알 수도 없고 조금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 지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알던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고 사람도 바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완벽한 지식과 암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스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하면 우리가 연구하면 다 알 수 있다 이 세상에 돌아간 원리와 지식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고 더 깨닫고 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때 그 시절에 수천년 전에 수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지식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일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이게 진리다 이게 최고다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서 잊혀지고 낡아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세상의 지식은 자꾸만 변해갑니다 그때는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맞지 않고 그때는 틀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세상이고 인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팔이 두 개이고 다리가 두 개이고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설명해주는 말씀이 하나님은 그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온전하거나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완전함과 완벽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정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고 연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지식은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지식이었지만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험에서 얻게 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순정에서 얻게 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이해되고 내가 논리적으로 다 받아들여져야 믿을 수 있다는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얼마나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완전히 생각이 다른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 이해되어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 사실 오늘 성경에 한글로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언어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신적인 지혜 지식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의 사람들 헬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납득시키려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이걸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야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로고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또 착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기들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자격을 갖추게 되고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 더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고 더럽고 싫은 것들이 더 많아지고 상종 못할 사람들도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보다가는 불평과 원망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판단하고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애초에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넘어집니다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처럼 주변을 다 넘어뜨립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흥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결코 사람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읽고 배우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알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자격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향하신 그 마음과 뜻을 그 방향을 이 성경에 다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지성이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또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화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칙과 원리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전도하다가 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비즈니스 하듯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효율적으로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도 점점 늘고 일도 점점 효율적이 되고 건물도 점점 커지고 재정도 날마다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아픔도 사람들 핍박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내 불편한 게 줄어들고 아픈 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늘도 신앙생활 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천년 성경의 역사에서 모든 인생과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세와 부귀영화는 다 사람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도 목적도 방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든든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영원한 것 더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과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의 끝에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도 고통도 눈물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시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을 보면 지금 잠깐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라는 말은 여러분 역사 이전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태초의 라는 말보다는 애초의 원래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계셨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다 놓쳐버린 거 아닌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로 가야 하는데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복이 되게 하십니다 늦은 것이 복이 되고 빼앗긴 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조급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평안하고 용서하고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도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걸음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감각으로 다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다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납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지나고 나면 압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지나고 나면 압니다 가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지나고 나서 다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겪어봐야 압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됩니다 좋은 일 겪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어떠한 어두움도 죽음도 절망도 이 빛이 다 물리쳐 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세상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져서 꽁꽁 묶여있지만 시간에 묶여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말씀 안에서는 언제나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곁에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이 시간 영상 같이 보시면서 찬양 한 곡 같이 할 텐데 아시는 분들 함께 불러주시고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더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 더 영원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 나는 온전치 못하지만 세상은 온전치 못하지만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금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